아 아 아 아 저쪽 가야되요. 주장 마울대 가야되요. 아니. 주장 마울대 가야되요. 저쪽 더 올라가세요. 저쪽 더 올라가세요. 여기 주세요. 주장 마울대 가야되요. 차가 많잖아요. 더 올라가세요. 저리 가세요. 여기서 올라가세요. 저쪽 더 가세요. 차 돌리시면 되요. 여기 여기로 올라가세요. 여기로 여기로 줄게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네. 노란 게 나아. 특이하죠. 특이하지요. 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영상. 에. 블리아크 백대명 산. 네. 들어가는. 전남 장흥에 있는. 충영상. 산에 올라왔습니다. 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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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입니다. 미안합니다. 장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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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 장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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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운데. 좀 힘드네요. 옆에서 다르게. 자꾸 웃어 요. 다른 사람. 묘 현사에서. 예.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차들이 지금 많이 왔어요 비스듬이 계속 올라갑니다 방이 엄청 큽니다 방이 엄청 큽니다 어디까지 앞에 납뿌린지 이상 안 올라간다 이제 우리 행복님은 지금 스페치가 아주 멋져요 공적비 중년산 정상으로 이제 평양나무 숲으로 올라갑니다 43가지 정정보 상단에 오류막이 계속됩니다 정상까지 여기 차도 좀 끝났는데 여기 굉장히 비탈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파란 등산로 올라갑니다 오류막이 한곱이 감겼습니다 영시민이 오고 있어요 이제 오류막 한곱이 끝났습니다 한곱이 끝 끝 다 왔어요 못들어 일어났네 10시 23분에 충류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621미터 멋집니다 넓었다면 산에만 다니는데 사로도 할께요 멋져요 됐습니다 우리 영시민이 찍었습니다 어깬입니다 어깬 영시민이 어깬입니다 어깬 됐습니다 멋져요 감사합니다 왜요 잠시만요 여기가 선두인가 그렇게 덥진 않네 빨리 올라와 가지고는 거기 어디요? 흩날리는 오종원 족발이 있는 곳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손이 안나는거 맞죠? 네 하나 둘 셋 두팔 한번 드세요 두팔 두고 그렇지 두팔이 안보인다 팔이 됐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 아니 선수들이 지금 이제 놀다 와요 아이고야 아이바 좀 있어 아이바 밥둔다고 밥둔는다고 밥둔달라고 언니 밥둔는거 좋아하잖아 네 야 여기는 놀 수 있었데요? 못먹어 팔간대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거 아니네 아 거의 할래 아니요 너무 짧으니까 봐 그래 길모 안가는거야 이거 왜 이럴 거지? 이거 뭐지? 이건 뭐지? 맞는 맛 아 멋지벌이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쪽에 돌보기 하는거 같은데 하나 셋 오 아 그러면 너무 근데 걸로 아야 그어컬로는 아 이거 봐야 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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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아 다시 다시 한번 몇개? 93개 야 93자 쫄리에 93자입니다 43개 46 46 자 하나 둘 셋 아 카메라 이상의 사람 이상이 아니고 아뇨 아 저라 이 아 문기구름 님이 오늘 이렇게 품 위로 오셨어요 아 품 위로 빨리 찍어야지 몇 잡니다 오늘 맺자 아 아 으 드디어 우리 충영이 대표 선수 하나 왔어요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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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거 좀 할 줄 압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진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해도 돼요? 그리고 사진 좀 방을 안 빼는겠다, 이거 깜찍 됐어 됐습니다, 그만 됐어 한 세 번 찍어줘, 잘 나왔다 됐어 됐어 맘에 듭니다 3개월 찍었습니다 9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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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93자 94자를 위하여 출발 출발 이제 마지막 화산합니다 ER 추那我們 예 20 90 누구나 나는 다 10 8 6 밤낭음도 하나 찍혀있어요 꼽아야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치고 있잖아 탑색해야지 아까 그 꽃을 냈는데 요것도 방금까지 하고 몇 채구나 초등학생구나 수상인 길만 돼 그렇지 편백나무 숲에서 내려와서 인도로 걷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땀 좀 많이 흘렸습니다 올라갈 때 뒤에 저 들쭉님이랑 잘 오고 있네요 들쭉님 손 한번 안 들어줄래요 수고했어요 오늘 지금 몇 자? 이번엔 몇 자야? 81 그치 70몇이라 하더만 어 멋져요 마다 여기 흰 나 나 어머 여기 나 나 나 어 이런데라 해물파전도 하나 먹고 가야되는데 이게 코스모스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지 메랑이 많이라고 우기네 네